우리 아빠 어렸을 때 마을아 느티나무가 유치원이었대 느티나무 유치원 매미 스물세 마리 집방꾸리 열다섯 마리 송아지 세 마리 강아지 다섯 마리 아빠 또래 세 모두 같이 다닌 친구들이래 우리 아빠 어렸을 때 마을아 느티나무가 유치원이었대 느티나무 유치원 매미 스물세 마리 집방꾸리 열다섯 마리 송아지 세 마리 강아지 다섯 마리 아빠 또래 세 모두 같이 다닌 친구들이래 같이 다닌 친구들이래 아멘